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번 시험이 소방에서 한국사 마지막 시험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도 수업하다가 오늘 불가피하게 수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다가 아까 가담하는 제가 올려드렸고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대체로 평이한데 작년 소방 문제보다는 5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가직 구급이 엄청 쉬웠죠 올해 국가직 구급보다 반 문제 정도 더 어렵습니다 소방은 체력 부담이 좀 있으니까 소방에서 한국사 문제가 지금까지 나왔던 소방 공채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90점 이상이면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95점이나 만점 찍은 사람들은요 한국사가 아마 점수를 벌어줄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게 만약에 구준생들이 푼다 그러면 법원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구준생들이 푼다 그러면 평이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소방의 역대 기출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은 그래도 5점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95점이나 만점 찍은 사람들은 잘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근현대사 비중은 보통 소방이 8문제 나올 때도 있고 9문제 나올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0번 양보해도 85점은 그래도 다른 과목이 받쳐주면 또 이렇게 필기합격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0번 양보해도 80점은 한국사 때문에라도 푹기 어려워요 이 80점 안 되시는 분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소방관을 지금 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이나 중국의 소방관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이분들은 정체성이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 제가 짧고 굵게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어렸던 문제는 저는 두 문제로 봅니다 다른 문제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공부 어느 정도 하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4번 문제가 있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 이거 자료에서 견훈법어주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국어로 말하면 비문학 독해인데 지금까지 견훈부에 대해서 나온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 중에서 이 문제 제일 어려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저는 9번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익숙해 않았다고 봅니다 고려 신분제도죠 고려 신분제도가 되겠습니다 향소부 국민들은 과긍시에 제안을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살짝 좀 조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출해서 보던 것보다는 살짝 좀 더 어렵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문제가 90점과 95점과 만점을 가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하고 1번 문제 그냥 패스하고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삼국항쟁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죠 가간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왕이었던 게로왕을 죽인 고의학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건 554년 여러분 6세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관산성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걸 고르라는 거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많이 연습들을 하셨죠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독서 3분과 딱 고르는 문제니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에 안시성 전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이거 빤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잠깐 그 사이에 눈팅을 하다 보니까 5번 문제 틀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륵사지석탑 익산 아닙니까 익산 그럼 익산 고르면 이게 뭐야 보덕국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지난 중과에 자투리 특강이라고 하는 걸 했습니다 매년 제가 하는 거죠 3년 4년 5년 동안 늘 했었습니다 이 자투리 특강에 이런 거 다루잖아요 이거 다 밑지는 셈치고 한 번이라도 들어보시면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만 됐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갑니다 6번 문제 이거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견훈뽑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견훈뽑은 신라군 장교 출신으로 당시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거의 사만일통의 주인공이 될 뻔했던 사람입니다 후백제를 건국하고 후삼국 경쟁에서 가장 우위에 있었던 인물이 견훈뽑이죠 그런데 이 견훈뽑이 나중에 자신의 옛 부하들과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들한테 배신을 당했죠 그래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금산사에 감금이 됩니다 일종의 반역이죠 반역 그리고 큰아들인 신검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금산사에 유폐된 견훈뽑은 너무나 분통 터지죠 그래서 왕건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기부 항복 의사를 전하고 결국 후백제를 탈출을 해서 왕건한테 기부 항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93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듬해 왕건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자기가 세운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손으로 멸망을 시키죠 이게 이제 후백제 왕이었던 견훈입니다 여러분 글을 읽어보면 그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왕께서 부지런히 힘쓴 지 40년 만에 큰 공이 거의 이루어졌는데 하루아침에 집안 사람들의 화로 인해서 설탕을 잃고 투항하였습니다 견훈 이야기입니다 앞부분만 딱 봐도 이게 견훈 이야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반드시 사만의 주인이 될 것이니 어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왕을 무난 위로하고 겸하여 왕공께서 겸손하고 정중함을 보여 장래의 복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제는 비문학 독해라고 생각하고 쭉 푸셔야 되는데 이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라고 아마 많이 틀리셨을 겁니다 이걸 왕건으로 본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 다음에 궁예로 본 사람도 은근히 좀 있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문벌 기족사의 형성 그걸 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8번 이거 최충원의 봉사십조의 앞머리죠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입니다 원래 소방이 사료를 많이 내요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최충원 이후의 사실을 고르면 되니까 됐죠? 이거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9번이에요 9번 자 9번 자 9번 문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100번 양보해도 이건 난이도 중에 속합니다 자 갑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다가 지금 누굽니까? 정호죠 직역을 지는 자들을 이제 정호라고 하고 직역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자들을 백정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백정은 대다수가 일반 양인 농민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백정은 고려의 백정은 양인 농민을 지칭하는 단어가 된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향리나 서리나 자 그러면 이제 하급장교 이러는 사람들은 직역에 대한 대가로 구린전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역전 이런 수조지를 받았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현 속군속현에는 수령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죠 향소부곡도 역시 수령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라는 다와는 달리 자 여러분 조선의 농민들하고 고려의 백정 농민하고 개념이 약간 달라요 고려에서 정이라고 하는 건 지격체계에 포함된 사람들을 정호라고 하고 그 나머지를 이제 백정호라고 하는데 그 백정호의 대다수가 일반 무지렁인 농민들이에요 그래서 백정이란 말이 양인농민이 된 거란 말이에요 1, 2, 3번이 사실은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향소부곡민은 어떻습니까 과거 응시에 제약을 받았죠 맞습니까 물론 향소부곡 출신들이 관직에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죠 됐습니까 여러분 노비나 승려자식 그 다음에 부곡 출신은 과거를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응시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은 그게 틀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중에서 고민 좀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문제 그래도 약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금양 잡록이니까 이건 쉽게 정답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11번은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흔히 많이 나오죠 경신한국하고 기상국 사이를 묻는 거죠 경신한국하고 기상국 사이를 묻는 거니까 이것도 쉽게 정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강홍립 나오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광해군의 중립외교 묻는 겁니다 쉽게 정답이 나오죠 5군영 체제를 완성한 건 숙종 때죠 됐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13번부터는 이게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인데 13번은 이게 대한제국 고종이 황제로 직위하는 1897년 대한제국의 수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경원이라고 하는 건 그보다 훨씬 전이잖아요 이건 쉽게 여러분들이 골랐을 거고 그리고 14번에 이제 가는 지금 뭡니까 가는 이건 이모군란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건 갑신정변이죠 이것도 이번에 소방관부 문제를 거의 그대로 벗긴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걸 골라라는 거죠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15번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안 다루는 게 3.1 민주국 선언인데 이건 유신시대의 대표적인 유신에 대한 어떤 저항 아닙니까 쉽게 정답이 나오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16번 이것도 제가 이제 자투리 특강에서 맨날 다루는 인물이죠 조성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17번은 이게 절대사료죠 이게 뭡니까 밀립대학 건립운동 말하는 거죠 밀립대학 건립운동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밀립대학 건립운동이라고 하는 게 1922년, 23년쯤이니까 문화통치기죠 1922년, 23년에 볼 수 있는 거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밖에 없죠 자 조선태형령 1912년에 조선태형령이 선포가 됐지만 이 태형은요 1920년 초에 없어집니다 일제가 문화통치 표방하면서 태형제도는 없어집니다 그렇죠 정답될 수 있는 건 동그라미 1번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18번 대전자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으니까 뭐 안 봐도 비료 아닙니까 뭐 그냥 북만주에서 한국독립군 청천부대 한중연합작전이죠 뭐 그냥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화폐정리사업이잖아요 실제로 기출문제집에 많이 실려있는 유명한 사료입니다 1905년 메가타의 화폐정리사업과 관련된 이게 화폐조료입니다 그러면 다 좋은데 동그라미 3번이 왜 틀렸습니까 전한국은요 1904년에 화폐정리사업이 시작되기 1년 전에 전한국은 폐지되었습니다 전한국은 화폐정리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죠 전한국이 폐지되고 나서 대한제국의 한국의 화폐 발행 업무는 제일은행 한성지점이 맡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19번 문제도 지금까지 이제 기출해서 계속 다루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요거는 자 뭐죠 그렇죠 이제 유엔가입이라고 하니까 1991년 유엔가입이라고 하니까 노태우 정부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하면 자 이런 말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자 그 다음 이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그러겠죠 그 다음 이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런 게 또 올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 저는 이제 그 숙문제 중에서 뭐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만한데 확실한 건 4번 문제는 어렵다 그 다음 이제 9번 문제는 4번 문제가 아 쏘리 쏘리 4번 문제가 아니네 아씨 4번 문제가 아니라 6번 문제 6번 문제 6번 문제는 요건 어렵다 요건 비문학 독해라서 어렵고 그 다음 이제 그 9번 문제 자 요 9번 문제는 살짝 좀 여러분들이 낚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좀 대부분 좀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준생들은 뭐 광역시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만점 받아야 되겠죠 만점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법원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정도 문제지로 95점 정도 맞으시면 큰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뭐 오늘 시험 치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방직이나 법원직 때문에 또 요것도 보시는 분들은 요건 좀 잘 좀 리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걸로 짧게 제가 원래 길게 좀 안 합니다 짧게 소방직 한국사 리뷰를 총평 자 그 다음 주요 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강아지 채!", 6 hn 디 rol